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다우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1월 하순 이후에 굉장히 큰 변동성 장세입니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변동성 장세라는 것은 하락 장세지. 그리고 지금 체감은 있잖아. 무슨 3천 포인트 깨지고 그게 아니라 정프로 솔직히 한 2천 포인트 느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장의 주도가 다른 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3월 같은 장이면 다우고 S&P고 나스닥이고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떡락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보면 나스닥은 어제도 2%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테슬라 뭐 애플 할 거 없이 그냥 폭락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우지수는 뭐예요. 이런 거 안 들어가 있고 대체로 다 무슨 경기관련주니 금융주니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시 사상 최고가치니까 그럼 엄밀하게 우리가 좀 분해에서 보라는 거죠. 장이 완전 하락으로 추세 전환했으면 다 빠져야죠. 그런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것들이 계속 빠지는 거는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냐. 다우지수 기어갈 때 나스닥은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을 맞추는 그러니까 정말 소란스러운 어떤 동네에서 조용했던 동네로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장세로 파악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미국 주식에 관해서 1월 달 이럴 때 그러면 백신도 맞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경기관련주로 살짝 좀 이렇게 옮겨 탄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아 하락장이 아니라 내가 산 주식의 주도력이 좋은 장이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그냥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그런데 우리 코스피를 비롯해서 코스닥이 작년에 전 세계에서 1, 2위 했잖아요. 상승률이. 그건 뭐냐면 제가 간혹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코스피의 나스닥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나스닥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주도주들로 총 상위 종목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반응을 하지 다우에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이 시간에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이 주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나스닥에는 악재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쪽에 배팅을 할 수 있는 다우지수에는 호재 이렇게 반영됐는데 당연히 나스닥하고의 연관성이 더 깊은 한국 주식에는 악재 이렇게 반영이 돼서 어제 오후에도 아주 힘없이 우리 주식이 밀려버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정프로 얘기했듯이 경기에 관련된 주식들 소외받았던 주식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우지수 예를 들면 디즈니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캘리포니아에 디즈니 있잖아요. 조만간 개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CDC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백신을 두 차례 다 적이고.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면서. 사진 보니까 외식 같은 데도 마스크 불태우는 이런 사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겹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도 사실은 한겨울에는 마스크 쓰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 춥기도 하니까. 춥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봄되니까 슬슬 짜증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은 정반대인데 애플, 테슬라 이런 게 엄청 빠졌죠. 애플은 테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600달러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는데 어쨌든 2.4%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역시 이런 나스닥 성장주의 하락의 빌미는 국채 수익률입니다. 장중에 1.6% 넘어가는 그런 급등세. 어제 또 국채 옥션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1조 9천억 달러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채 발행은 어떻게 하냐. 옥션을 해요. 경매를 한다고. 국채 10여 분짜리 예를 들면 5천억 발행합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에 산다. 그런데 경쟁률이 핫 저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니까 내가 미리 그 목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준 게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아주 급냉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지난달 12일 이후에 10%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드문데 사실 작년에 나스닥이 오르고 경기 관련해서 빠질 때는 정반대 상황이 있었죠. 예를 들면 다우지수는 오른 게 전혀 없는데 나스닥은 10% 넘고. 그러니까 세상사 화무십이롱이라는 거야. 여기서 또 화무십이롱 나옵니까? 어떤 것도 10일 동안 흐드러지게 붉게 못 핀다는 거죠. 소년등과가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소년등과까지 나와요. 예를 들면 다 그게 순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래 두기가 불필요하다는 새 지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백신 접종이 정말 엔드헌메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반영한 게 디즈니 같은 게 6% 이상 폭등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연방준비 제도, FOMC 박종원 기자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기서 과연 지금까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비둘기파 같은 목소리만 나올 거냐. 왜냐하면 이게 계속 경기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니까 의외의 그런 매파적인 발언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긴 한데 우리 서학개미라고 표현되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테슬라. 차치하고. 테슬라가 지난 한 달 동안 34%가 빠졌어요. 34%. 한 달 동안?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애플은 15%. 통상 지수 기준으로 15% 하락 조정이 나오면 이건 추세 전환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수의 기준으로. 애플은 많이 빠졌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34%가 빠졌으니까 사실 34%라는 물론 오른 거 대비하면 34%도 뭐 별거 아니다. 물론 34%라는 엄청 빠진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기술주의 어떤 추세에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성장주에 대한 입장을 바꾸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이런 주식들을 개인 투자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로스카앗이 있다. 로스카앗. 로스카앗.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아주 작은 시총의 기업들 말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주식들. 예를 들면 애플 텐스라는 회사들이 한 달 사이에 34%가 빠질 정도면 왜 오른 거예요? 그렇게. 너무 이건 좀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바보 같은 질문. 그러니까 사실 오르는 데도 이유가 있고 내리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 사실 본질 가치보다 너무 버블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빠지는 것도 다행스럽게 그거 해소라고 보는 시각.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아니죠.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딱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면 주식 시장이 존재합니까? 딱 어떤 주식이 본질 가치에 의해서만 딱딱 가격이 코트된다. 그러면 투자가 없지. 그냥 기계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과잉과 또 과잉 버블과 또 반대 쪽에 공포에 의한 패닉셀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가 장기간에 보면 초과 수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정프로 현명해집시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진짜 뭐 무슨 아주 작은 회사 시총 800억짜리 이런 데는 갑자기 세력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 달 사이에 30% 올랐다가 30% 빠지고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테슬라만 하더라도 작년에 작년 여름에 무슨 300불 400불 할 때 그때도 그랬잖아. 이 정도 오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세는 시세에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맞는데 항상 그 생각이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빨리? too early? too late?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어간에 맞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빨리 테슬라 그래서 지금은 맞았지. 테슬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 때 얘기했어요? 200불, 300불 때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금리 상승세가 완연히 꺾이지 않는 한 성장주의 어떤 투자 심리의 어떤 위축은 조금 더 될 것 같은 그런 걸 확실히 보여준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 시황을 굳이 뉴스의 꼭지로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지금 전 세계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큰 축이 있잖아요. 성장주와 가치주. 축이 이동하고 있는 거다. 축의 이동이지. 한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수라고 하고 있는 다우지스는 사상 최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증시의 어떤 추세의 전환과 하락으로의 시작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추계 전환이라는 거죠. 증시의 붕괴가 아니다. 내계좌의 붕괴다. 내계좌인지 뭐 그건. 붕괴예요, 저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힘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미국이 지금 1.9조 달러, 2100조 이렇게 푼다고 하는데 미국 달러는 당연히 약세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고. 신흥국 주식. 원래 뭐라고 그랬죠? 미국이 약 달러가 돼야지만 신흥국, 중국이라든지 한국 이런 시장으로 돈이 스물스물 기어나서 우리 쪽으로 와서 외국인 매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조 9천억 달러를 비롯해서 돈 계속 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의 퇴락, 달러의 약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흥국 주식이 될 것이다라고 본 게 작년 말 올해 초의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달러가 강세예요. 예를 들면 달러 유로 환율이 지난주에만 1.3% 하락.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유로 대비해서 1.3%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N달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08.3N인데 이게 올 들어서만 5% 달러 강세예요. N화 대비해서도. N화가 전 세계 안전통화 중에 대표적이지 않아요. N화 약세가 5%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좋겠네. N화 약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안전자세인 스위스 프랑 대비해서도 달러 가치가 8개월 고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이런 바스켓과 대비했을 때 달러 가치를 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 경제 그리고 올해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는 틀이 처음부터 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달러가 의외의 강세가 나오냐. 돈을 저렇게 많이 푼다는데. 이게 백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신 보급이요. 미국 국민들은 100명당 지금 현재 집계된 걸 보면 24도수. 한 도수가 1회 접종분인데. 유럽연합은 100명당 8도수예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이. 그럼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CDC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 쓰지 말고 거리 두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백신 접종이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이 빨리 맞으면 결국은 이게 경기가 어디로 갈 거냐. 결국은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차별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런시 통화는 경제 펀더멘터리 좋은 쪽에 강세 배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달러의 수급은 국채 반응이 된다든지 수급은 달러 약세 쪽이지만 그 수급 비욘드에서 보니까 수급이 넘어서의 경기는 어디를 보는 거냐. 강달러를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도 첫 번째 뉴스 꼭지에서 다우지스는 오르는데 나스닥은 폭락이다. 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도 이제 그런 거죠. 수급상으로는 이게 약달러가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넘어서를 보니까 경기를 보면 다우지스 같은 건 좋아 보이니까 그쪽에 배팅이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채 금리가 1.6% 가까이 오르고 그런 것도 예전에 0.5% 때는 내가 미국 채를 사야 되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지만 그때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있네. 왜인 줄 아세요? 이게 1.6% 자체도 좀 높아졌지만 금리는 항상 비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냐. 독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뜨는 거에 대해서 독일 국채 금리를 얼마 안 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금리와 유럽의 어떤 대표적인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밀리기. 그래서 선진국 통화 대비에서도 계속 달러가 강세고 또 위아나 대비에서도 계속 위아나가 강세라고 했잖아요. 이제 연초에 올랐던 위아나 다 반납했어요 이미. 그래서 신흥국에 대해서도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강세 기조가 계속되면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좋구만요. 미국이 또 좋아요. 아니 미국 중에서도 그런데 잘나가던 기업이 좋은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작년에는 진짜 완전 소외받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간다. 그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하고 내일이 공모주 청약이죠.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죠? 공모주 청약.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대화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시는 것처럼 백신 위탁 생산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저도 패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공모주 제도 개선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물량이 25에서 25% 늘고 그 25%로 배정된 개인 투자자들 배정 물량의 반을 균등 분할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막 몇백억, 몇십억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싹쓸이 해가니까 그걸 균등 분할해 줘서 이거는 이제 좀 부지런한 분들은 재테크에 좀 나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내일 하잖아요.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회사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세태우,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여섯 군데인데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이 전체 공모 물량의 25%, 573만 주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 50%는 286만 주를 균등 배정을 해 주는데 최소 청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10주. 그러면 얼마냐? 공모금액이 6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10주는 청약을 하셨는데 10주를 하려면 65만 원이 필요한 걸로 보이시죠. 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청약증거금이 50%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2만 5천 원씩 여섯 군데 계좌트고 하면 최소 물량은 받으신다는 거지. 그러면 한 주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한 주가 될 렌즈 두 주가 될 렌즈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봐야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증권사별로 대표 주관사인 NH가 제일 많고 그런데. 그런데 제일 많다고 거기 가서 한다고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경쟁률이 NH 중권이 확 물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청약 건수가,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건수가 역대 사상 최고였던 게 작년에 카카오게임스 청약 건수였거든요. 그게 얼마였는데 41만 8,261건인데 이만큼 들어왔다. 이렇게 전제를 해보는 거예요. 이만큼 들어왔을 경우에 NH투자증권에서 최소 청약 수량을 청약한, 그러니까 10주 청약한 분이죠. 받을 수 있는 물량이 2.5주 정도 된다는 거예요. 2.5주. 그러니까 2주나 3주 정도 받을 수. 물론 전제를 작년하고 똑같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도 한 주, 두 주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어디냐.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기관 투자가들하고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최상단으로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외에서도 이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장외에서도 거래되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따상이 될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불은 될 거다. 17만 원 이렇게 들으세요. 18만 원 이렇게. 그런데 상단이 6만 5천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큰 리스크 없이 수익이 날 수 있다. 적어도 손해보기는 어려운. 욕심은 안 버리면 손해를 안 볼 것 같아요. 첫날 판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6군데 계좌트고 아까 뭐라 그랬죠? 32만 5천 원이라고 했네요. 그거 청약하는. 그게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한 달치 월급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뉴스 때문에 막 몰리면 한 주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추첨해야 되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액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6개 증권사에 계좌를 다 트시고 최소 수량을 청약하시는 게 3월 달에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두 주라고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여러분 집념을 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챙기는 그 습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뭐 벌 수 있는 기회가 뭐 맞는 게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작다고 여러분 무시하시고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죠. 물론 이거 또 만에 하나 그럴 수는 있어요. 6만 5천 원 받았는데 6만 5천 원 안 될 수. 그런데 지금은 기관 투자가들 그게 1000대 1 넘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상장 첫날에는 이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뉴스 3이 조금 길었는데요. 얼른 전하는 말씀만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